권역 생활 같은 경우는 각 권역별로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발전을 시키느냐 막연하게 현재 주택지 현재 그 주변이 주거 환경이 안 좋으니까 주거지만 개선해 준다라는 의미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일자리 만들어주고 인프라고 추구해줄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 만들어준다. 그래서 산업이라든가 일자리, 주거정비, 교통, 환경안전, 역사문화, 관광, 복지, 교육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7개 분야로 나누어서 그 7개가 정말로 토대가 잘 갖춰져서 잘 어울릴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라는 얘기고요. 실제적으로 동북이라든가 서북, 도심, 동남권역으로 해서 이런 현재 어떤 식으로 만들 건가 관광문화축이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현재 수변, 녹지축 이런 식으로 해서 큰 틀은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떤 형태로 현재 현실화시킬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현재 말씀드린 116개 지역을 어떻게 생활권을 할 거냐 예를 들어서 현재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산업 일자리부터 신내역, 중랑구에 있는 신내 IC와 신내역 중심입니다. 중랑구 지역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당연히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철로선이라든가 간선버스망이라든가 교통로선들, 그 주변에 현재 테마 공원이라든가 사람들이 현재 이 주변을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내용들이 빼곡하게 116개 지역에는 이런 형태로 해서 116개가 현재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심적으로 봤을 때는 상업지역이 개선될 필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강남과 강북이 차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업지역 개선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겠죠. 상업지역이 만들게 되면 일자리가 당연히 만들 테니까요. 용종률을 개선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용종률을 실제적으로 동북권이라든가 동남권을 봤을 때 동남이 이제 강남이 포함된 지역입니다. 용종률 차이가 꽤 많기 때문에 거의 두 배 이상 나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상업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용종률과 건폐율의 현재 그 어떤 불합리한, 불합리성 때문에라도 굉장히 활성화 안 됐던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상향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용종률 상향을 해주겠다. 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92만 평방미터 정도의 상업지역 물량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92만 정도 된다면 실제 한 60만 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현재 60만 평 정도를 어디에 배분을 할 거냐. 봤을 때는 현재 열악한 지역들이죠. 서부권과 동북권, 그 다음에 서남권 정도를 현재 중심적으로 진행시키겠다는 얘기죠. 87% 정도의 상업지역을 만들면서 이 주변의 인구, 일자리, 상업지역 면적 등을 고려를 해서 그 주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만든다는 내용이고요. 굉장히 진행되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쉽고요. 그리고 상업적 개선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내 현재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같이 혼합되어 있는 주택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주거용적률 같은 경우도 현재 400에서 600%까지 허용을 더 해준다. 그리고 주거비율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비주거비율을 30%까지 무조건 맞췄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비주거비율을 20%까지만 하고 10% 정도로 더 주거비율로 맞춰주되 주거비율 늘어난 10%에 대해서 50% 정도는 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킨다면 당연히 용적률을 600%까지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건부 상향입니다. 그래서 현재 3년 정도까지 앞으로 향후 3년 정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 외에 현재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있는 상업지도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또는 미관지구 폐지라든가 건축에 관련된 현재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같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이 2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노후화된 부분이 많죠. 노후화율이 거의 70%에 가깝기 때문에 노후화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주거 환경이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주거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에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더욱더 어려웠다는 얘기겠죠.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분별로 해서 잘게 쪼개서 작게 작게 진행시킨다는 내용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되는 부분이 굉장히 시급하다. 물론 이건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될 과정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역격차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갈등해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조건은 같은 아파트 같은 형태라 하더라도 격차가 거의 2배 이상 또 3배 이상 나기 때문에 그런 조건 따지면 지역격차가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고요. 더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수도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 수도로서 역할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조건 오래된 것들을 다 허물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오래된 것들은 지키되 정말로 필요한 지역은 주광역을 개선해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문화라든가 관광, 교통, 일자리 등이 특화 사업의 중심이 된다는 얘기고요. 지속적인 사업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말만 나올 수밖에 없는 계속 지속적으로 말만 나오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서울 시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혼선이 이를 수밖에 없고요. 현재 시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계속 현재 이어져 나가는 2030년도 아니 그 이상이 갈 수 있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